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평소에 지인들 많이 만나시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럴 때 보통 어떤 이야기 나누시나요? 시간이요 그렇죠? 사적인 이야기,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좀 이렇게 속 얘기, 진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각종 이야기로 빠지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인문 얘기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빠지는 게 우리의 수다 같아요 수다를 떨다 보면 정말 각종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늘상 나누는 이 수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게 수다 한 판 아닐까요? 이제 설 연휴 지나거나 또 명절 지나고 나면 어쨌든 일가 친척들 다 모였었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야기와 일들을 놓고 또 이걸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이나 이런 걸 하고 났을 때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결혼해서 10년, 20년 했으니 본 게 있으니 다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알아주던가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쵸? 당연하게 생각하죠 안 하는 게 죄인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나 그때 안 알아줘서 섭섭했고 이런 게 힘들었어라고 얘기하면 다들 뭐라 그래요? 그랬어? 진작 말을 하지 그때서야 말해야 아는 거구나 그래서 말은 해야 마시다 속담이 있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우리나라 남편들하고 살면서 여자들이 밥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맛있을 땐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맛 없을 때는 지금 격하게 고개들을 다 끄덕이십니다 맛이 없을 때는 짜다, 맵다, 떨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커요 표현도 해야 되고 자기 주장도 해야 되고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 속에서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부간에도 사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아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말이 별로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부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부부가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쭉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 한 15분 먼저 쭉 얘기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15분 얘기하고 말이 끊어지지 않고 쭉 길게 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부인이 한 15분 정도 쭉 얘기를 하고 났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들은 그런 상담 오면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냐 그리고 그 상담해주는 사람도 여자니까 당신 편 들 거 아니냐 내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시길래 이분이 이제 이게 결렬이구나 화나서 가시는 거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럼 그거 내가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뭐 이거 저거 따질 것도 없네 가자 그리고 둘이 가버렸어요 진작 말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말이나 해볼 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은 말은 해야 마시다 말은 하고 볼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다한민국에서만 발견된 병이 세계의 의학사전에 실렸어요 화병 화병이에요 그런데 이 화병이 우리나라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솝우아에 보면 이발사 있죠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귀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화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고쳐요 땅을 파고 그 안에다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다라고 소리친 다음에 병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한의학에서는요 매해끼라는 병이 있대요 네 그게 뭐냐면 매실 알맹이만 한 것이 이 목에 딱 걸려있는 것 같은 답답함인데 이거는 엑스레이에도 안 나오고 MRI를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미치겠어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요 그게 가슴 속에 맺힌 한들이 화병이 돼서 보이지 않는 기류로 올라와서 증거 없지만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한 얘기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다 누가 해줬어요 동네 신방이 해줬잖아요 내가 네 속 안다 특히 우리는 제주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속수머라이 속수머라 속수머라 그게 뭐예요? 4.3이잖아요 4.3 그러니까 이게 제주 도민 전체의 화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풀려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살맛이 나죠 말은 해야 마시고 가슴 속에 화병은 말을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 화병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럼요 화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나도 참았어요 제가 여자들하고 공부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공주모임이라고 공부하는 주부모임 그래서 이제 공주회를 끓였는데 공주회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별명을 하나씩 정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별명을 들었는데 그중에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별명이 가스통이에요 그 여자가 딱 일어나더니 폭발하고 싶은 여자 가스통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이 자기가 지었던 꽃이름 바람, 나뭇가지, 별 우아한 것들 다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스폭발로 다 날아갔어요 여자들이 다 그래 나도 가스통2다 나 가스통3 여자들이 너무 시원하죠 이런 얘기만 나눠도 이런 게 수다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맘 편한 말하기가 수다예요 그거는 부담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다에는 또 순서가 없어요 좌장이 있어서 이분이 연장자가 뭔지 아시고 순서대로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야 너 어제 그 드라마 봤니? 그 드라마보다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드라마보다 더 심한 사례를 내가 알잖아 우리 친척 그 친척 얘기하면 야 너네 친척 얘기에서는 말인데 우리 친척 중에도 사고 지고 있잖아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보면 일단은 주제가 무한대예요 쓰레기에서 통일 문제까지 주제가 무한대로 나오고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아까 한다는 얘기 중에 내가 생각났는데 나 그 얘기 조금만 더 할게 그래서 유턴 그리고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무한대 후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다라고 하는 것 안에 담지 못할 게 없어요 가장 말하기가 맘 편한 것이 수다인데 또 그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수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경박하다 쓸데없는 얘기다 남의 뒷담하다 그리고 주로 그건 누가 한다? 여자들이 한다 그래서 수다를 떤다고 하잖아요 이 떤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하해요 그런데 저는 이 수다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를 제 경험으로도 체험했고 실제로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도 깨달았어요 민간 항공기 조종사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떠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착지가 누구한테 착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아내와 자식들한테 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분이 늘 떠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착지가 돼 있고 이분 착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는 정말 외롭다 어떻게 내가 여기 뿌리 내리고 현장감 있게 가족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누라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를 나가는데 그날은 발에 모타를 달린 것처럼 쌩쌩 돌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디 가는 거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여고 동창들 모임 있어 그거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용히 부인한테 여보 나 거기 한 번 따라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 뷔페에 도시락 지참할 일 있어? 아니 내가 당신 왜 데리고 나가? 아유 그리고 친구들은 다 혼자 나오는데 당신 거기가 혼자 앉아서 꼬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어야 되고 나는 당신이 또 얼마나 신경 쓰일 거면 내 친구들은 친구 남편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이 부인이 딱 읽어요 자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잘라야죠 잘라야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갔다가 온 다음에는 또 부인이 기분이 좋아요 야 저게 정체가 뭐냐 그래서 당신 거기 모임에 오야가 누구야? 그 침묵에 오야가 누구야? 이러고 물어봤더니 야 뭐 누구 있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부인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내가 당신네 모임에 밥값을 쏘겠다 그러니 나를 한 번 초대해달라 아니 남의 남편이 밥싼다는데 말릴 여자가 누가 있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야 근데 이 부인이한테 친구들이 야 우리 연극을 보러 가자 그날은 연극을 보고 연극이 끝나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시자 부인은 남편이 오는 걸 몰랐어 그리고 연극 무대는 어때요? 불 다 끄고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실컷 다 보고 불 다 켜진 다음에 남편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자가 근데 운 걸 어떻게 해요? 연극만 봤으니 당신은 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 근처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 남편이 여보 나는 밥을 먹을 때 외에는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난 없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묻어나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남편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족사에 대해서 아이들의 현황에 대해서 나보다 이 여자들이 더 잘 알아 이 부인이 남편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니까 징크스나 이런 것도 많고 또 신경이 예민해야 돼서 걱정할 일 같은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누구하고 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달려와서 야 우리 애도 넘어져서 여기 깨졌는데 다 괜찮아 위로하고 병원에 쫓아와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 이 여자들이 내가 비운 자리를 다 채워주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들을 나누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정보도 많이 얻고 밥을 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앞으로 밥은 내가 계속 산다 계속 키워다 연금이 나오는 한 그래서 이 분이 그날 회장으로 등극을 해요 회장으로? 회의 축구다 네 박사보다 높은 게 밥사라면서요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게 언친 회장이에요 마누라 친구 모임에 언쳤다 그래서 언친 회장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의 목표는 이제 이 남편들도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언친의 회원을 거느리는 거다 이렇게 농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착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얘기 좀 하다 보면 무르익었을 무렵에 어때요? 아우야 해산 밥해야 된다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야 우리도 언제 1박 2일 그죠? 로망이잖아요 친구들하고 밤새 얘기하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고 그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뜬다는 생전하지도 않던 영어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굿모닝 어떻게 모닝 커피? 오늘의 스케줄은 다 영어 아니에요 영어가 잘 잘 나와요 근데 휴가지에서 아침에 눈 떴는데 남편 얼굴이 보이면 여기 집이야? 아유 그 깊은 한숨 아유 오늘 아침에 이 남자 뭐래 먹이나 네 그죠? 밥 걱정이요 그래서 제가 수다방을 하루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저녁 6시에 식구들 저녁밥 주고 토요일날 6시에 여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다음날 새벽 6시 식구들 자고 있을 때 끝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제 집에 가서 아침밥 해주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네 온라이트죠 아 영어가 바로 나오시네 여자들끼리 있으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수다방 이름을 별이 뜨는 수다방 한 30명쯤 왔어요 여자들과 만나서 밤새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수다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그리고 여자들끼리 다 이제 뭐 저는 가스통입니다 저는 뭐 바람 부는 별이에요 뭐 저는 신의 물이에요 막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그러고 나면 자기들끼리 한 30명이 모여도요 다섯 여섯 명씩 이렇게 이게 그룹이 돼요 주제별로 남편 때문에 힘든지 애들 때문에 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뭐 자기가 못 다 핀 꽃 한 송이가 가슴에 있는데 그거 언제 필지 몰라서 화병사인지 아 여기 지금 그러세요? 아니 이제 다 잊으려고 이렇게 모여서 여자들끼리 다섯 여섯 명씩 이렇게 그룹이 져서 밤새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친해지기도 하지만 만나서 그냥 여자들이 동명상련인 거죠 내 아픔 당신 아픔 우리 같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로 연민을 갖고 위로하고 아유 그래도 수고했네 잘 살았네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열매 시간이 열두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사람의 말이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다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화병을 극복하고 밝은 마음을 갖고 성장하는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도 오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억압의 단계예요 절대 자기 얘기 안 해요 누워서 침 뱉기지 뭐 뭐 그런 집에 시집간 내가 내 잘못이지 뭐 누구 탓을 해 이러면서 억압하는 단계 두 번째는 왜곡의 단계예요 왜곡의 단계는 진짜 자기의 불만은 참으면서 엉뚱한데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불만이었어 내가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나 늘어놓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이 일은 끝도 없구나 그죠 계속 그게 억압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엉뚱하게 폭발하는 거죠 갑자기 양말 한 짝 떨어진 거 보고 내가 이 놈의 집 구석은 참을 수가 없다 이 집의 유전자는 어떻게 양말 한 짝을 제대로 빨래통에 넣는 꼴을 못 보냐 당신 집안 식구들부터 해서 시숙이 옛날에 뭐 어쩌고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양말 하나 갖고 그것까지 다 나와? 이게 왜 그래요? 왜곡돼 있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될 걸 못 푸니까 엉뚱한 방향에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울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고 그죠?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부터 나는지 모르겠어 왜요? 막 억울했던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얼음이 녹을 때 어때요? 물이 생기잖아요 여기 꽉 맺혀 있었던 게 이제 풀려고 하면 이게 영혼의 해빙기에 나오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어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아 당신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소통하기 시작해요 이 소통의 단계는 내 앞에서 내가 하는 말에 고개 끄떡여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자살하려던 마음에서 돌아선대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숭고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 누구 하나한테 이렇게 소통해주는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핸드폰에 그의 전화가 전에 찍혀 있거나 부재중으로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문자, 톡 이런 거요 부재중 전화 자기 전에 한 번 확인해서 내가 놓친 사람은 없나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소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대의 단계가 와요 소통된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아서 우정이 생기고 그 사람들끼리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수다 때문에 그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을 하기에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 수다라면 우리가 이거 수다도 좀 발달시키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다의 발달 5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초보 운전에 조그만 승용차 하나를 중고로 사가지고 운전하고 나갔어요 길이 어찌나 밀리는지 나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뒤에서 막 빵빵빵빵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는데 왼쪽에서 끼어들어 오른쪽에서 끼어들어 정신이 없어서 자기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비상등 켜고 서 있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합의네 정답 그 자리에 계셨어요?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죠 요새는 참 많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속으로 올라와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정도의 상식은 이제 보편화된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옆에 내가 길 밀리는데 차 끌고 나와서 집에서 밥이 나지 이분이 기가 죽어갖고 야 나 이제 운전 못하겠다라고 주눅 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억압단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돈 내서 내 차 끌고 내 면허로 내 손으로 운전하고 내 돈으로 기름 넣는데 내가 못 나갈 게 뭐야 초보 운전 네 글자를 딱 띄고 새로운 네 글자를 달았어요 밥 해 놨다 이렇게 하고 딱 뒤에다 붙이고 나갔대요 근데 요새 길에서 보면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든지 초보 운전 안 쓰고 저도 제가 무서워요 당신도 초보였어요 뭐 이런 거 막 써붙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유 저 초보 운전 이럴 걸? 그가 뭐라고 써놓은 걸 보고 빵 터지잖아요 개인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느낀 것은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밥 해 놨다라는 초보 운전 대신 쓴 말을 붙여놓고 그걸 본 사람들은 함부로 밥이 나지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이만큼 뭐가 온 거예요? 사회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걸 참지 말고 발설할 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수다의 5단계 중에서 다섯 번째 최고봉 우리가 연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수다의 고수들은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지 않아요 난 그거 먹기 싫어 내 생일날 선물 이거 사주면 좋겠다 어버이날 돈 주지 말고 엄마가 뭘 필요할까 고민을 하면서 너네 신세대들이 쓰는 것 중에 엄마가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주문식 단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오나 안 오나 안 와 모르나 또 온다고 그러면 야야 길 밀려 비행기값 비싸 뭐하러 와 나중에 와 진짜 안 와요 진짜 안 와요 그리고 습관대요 안 돼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억압하면 어디 쌓여요 내 속에 쌓여요 그리고 애들은 말을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해놓고 왜 안 해서 그러냐고 그럼 야 그거 오지 말란다고 안 오냐 아니 왜 말을 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세요 결국 다 내 탓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건 아니지 않나 남들이 알면 나한테 어른답지 못하다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의 잣대로 자기 검열하지 마세요 왜 검열해서 내가 참지 절대 스스로 억압하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검열하지 마세요 그래 난 그냥 나이값 못하고 철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왜냐하면 난 애들이 오는 게 좋아 아 지들이 뭐 와서 비싼 거 사주는 거 보다 그 비행기값 쓰고 집에서 내가 집밥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돈이다 그 돈이다 그리고 애들도 보고 그렇죠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자기 검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안 가면 삐져 우리 엄마 안 오면 싫어해 우리 엄마 생일 선물 돈 주는 거 제일 성의 없다고 생각해 고민해야 돼 이러면서 내가 어때요 그들의 가슴 속에 관계 속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또 수다의 고수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여자들이 예전에 결혼하면 시집살이 얘기하면서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그거 3년 해야 돼요 요새는 그게 장애인비아라 그래서 그런 표현 안 쓰지만 귀로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3년 동안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3년 동안 그러면 몇 년이에요 도합 9년이면 어떻게 돼요 강산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이 돼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주눅 들고 열등감 들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눈은 정확하게 상대를 봐야 돼요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분이 눈을 봐야 돼요 눈 맞춤을 해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눈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 눈 깜빡거린다고 하잖아요 동공지진 눈 흔들렸어 너 진짜 아니야 이런 거요 진심을 눈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눈이 뭐 마음의 호수네 그리고 사랑은 뭐로 해요 눈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 맞았다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무슨 말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엄마 내 말 들어봐 안 그래요 엄마 나 봐 나 봐봐 그래서 자기한테 시선이 고정된 다음에 말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눈이 안 오면 대화의 시작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면서 바쁘니까 말해 다 들어 설거지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엄마 귀 두 개야 핸드폰 하고 너 말하는 거 다 들어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경청은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쵸 얼씨구 그러면 절씨구 지화자 그렇죠 아 잘한다 요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소리 고수잖아요 수다의 고수가 그 고수예요 땅 치잖아요 판소리 열두 마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앉아서 하지도 않잖아요 서서 완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창할 때 고수 없이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계에서 그래서 이 판소리계에서 1고수 2명창 고수 하나가 명창 둘을 키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지 이거 계속 해주잖아요 뚱땅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에 힘을 입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눈으로는 집중해 줘야 되고 귀로는 맞장구 쳐 줘야 되고 입으로는 마이웨이를 해야 돼요 입은 마이웨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화났어? 아니야 화 안 났어 화 난 것 같은데 화 안 났다니까 화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화 난 거예요 근데 왜 화내면서 입으로는 화 안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눈치가 없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여자들은 복잡해 아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물론 사회적으로 여자들을 억압한 것도 있죠 그래서 입은 항상 마이웨이 눈은 맞춰야 되고 귀는 맞장구 쳐야 되고 입은 마이웨이 내 길은 이거다 나는 이렇다 진정한 수단은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그 드라마 봤는데 이랬어 난 뭘 느꼈어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어 내 경험 중에는 그래서 나라는 주제 나라고 하는 주체 이게 빠진 얘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수다가 아니에요 흉보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구를 흉을 봐요 그 흉을 보는 거에는 뭐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그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흉보기를 통해서 어때요 털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흉 안 보고 있으면 볼 때마다 막 거슬리는데 흉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일 예전에 흉 봤는데 좀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내가 이걸 풀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내기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 교사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걸 놓고 자기라고 하는 주체를 빼놓고 생각하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남 얘기만 시컨하고 헤어지면 어때요 엄청 허전해요 그리고 이 모임은 화장실 가면 안 되겠다 빠지는 순간 바로 내가 도마에 오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진정한 수다예요 뭘 할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럼 그 느낌은 뭐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답이에요 넌 왜 그걸 그렇게 느꼈어 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근데 저는 이 수다에 있어서 남자들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자기 얘기를 주로 했던 거는 그래도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의사가 아내가 먼저 죽은 남편과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를 추적조사를 한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들은 10년, 20년 잘 살아요 우울증에도 안 걸리고 근데 아내가 먼저 죽은 남편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심하면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건강도 악화돼서 한 1년에서 3년 사이 우리도 주변에서 보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집에 바로 그냥 급전지카 꺾이시잖아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자기 얘기를 하면 이게 언제 내 등에 비수가 돼서 꽂힐지 모르기 때문에 약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이고 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없어지면 수다 친구가 사라진 거예요 외로운 거죠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떠나도 누가 있어요 친구가 많죠 그래서 이게 더 오래 산다는 걸 그 의사가 밝혀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수다의 사회학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화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여자들만 걸리는 일종의 한국 여성병이라는 사회적인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병 걸리지 말고 살자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한 15년 전쯤에 제주도에서 여성 장애인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 장애인 행사의 슬로건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거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행사장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성의 장애인으로 살면서 15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맺힌 거 다 풀자고 죽자란 말까지 썼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자 근데 이렇게 화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나는 누구한테 말을 할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려면 만날 시간도 없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뭐야 셀프 수다 자기 혼자 하는 수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보고 얘기하면 화내다가 웃다가 혼자 다 해요 그다음에 글 쓰다가 있잖아요 일기도 대표적인 예고 편지도 있고 근데 나는 쓰려고 그러면 막혀서 써지지 그럼 읽으세요 글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이거 딱 내 생각을 여기 써놨네 그런 거 말견하잖아요 그게 셀프 수다예요 그다음에 예술 수다도 있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요새는 밑그림이 있어서 색칠하는 것만 나온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봤을 때 색을 좀 칠하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노래 부르기 수다 혼자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기 수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수다에는 공공의 수다도 있어요 나의 사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계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우물에 모여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채소도 씻고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을 얘기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해녀들 쉼터 그렇죠 불턱해서 하듯이 예예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수다가 여성 중심적인 전통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수다가 그 효용은 정말 끝도 없어요 우리는 수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언어의 수다도 있어요 동물도 소리 내고 몸짓을 하죠 식물도 추나 추동 모습을 달리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자기 표현을 통해서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사단법인 누구나라는 조그마한 민간 예술법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발달장애 작가들, 시니어 작가들, 그 다음에 다문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발달장애 작가들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안 돼요 제 딸도 중증자폐인데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그림은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얘는 이런 걸 그리는구나 얘가 보는 세상은 이런가 보다 얘 눈은 이렇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시니어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시니까 말할 사람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못 말하면 꼰대 소리나 듣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한라산을 그리셨는데 여기 한라산은 많이 그리죠 한라산 제목이 어머니의 신발을 품은 한라산이에요 그게 무슨 얘긴가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한라산을 갔었는데 그때 자기는 등산화 신고 가고 엄마는 5일장 신발을 신고 갔는데 엄마가 한라산이 잘 올라갔다 왔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는 등산화 신고도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그 5일장 신발 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한라산을 보면 엄마와 신발이 생각난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실 거예요 그 하나에 엄청난 수다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비언어의 수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수다의 힘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첫째 수다는 속이 시원하다 둘째 정보가 많다 언치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보가 많다 그 다음에 나를 구하고 타인을 구하고 관계를 구하는 힘이 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야 세상 이렇게 되면 되겠냐 내가 이번에 뭘 어떻게 해야 돼 야 어디 가보니까 뭐 노인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던데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연대체들의 노력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합심 이런 게 정치라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피자 한 판보다 수다 한 판이 더 맛있고 영양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요새는 글로벌 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글로벌 수다는 뭐냐 하면요 줌으로 하는 수다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줌으로 만나서 수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거기 한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유아 교육을 하고 있는 4명의 교수가 모여서 이 한국의 문화적인 경험인 수다가 유아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특히 한국인으로 여기서 다문화로 살고 있는 그 유아들에게 또 유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를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논문으로 썼는데 그게 유명한 콜럼비아 대학의 인류학 저널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수다가 매개가 돼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단지 제 책을 읽고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게 모티브가 돼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 글로벌 수다라는 줌 방을 만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수다라는 게 나와 가족과 세상을 살리는 수다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딱 요 말씀만 드릴게요 나는 이게 싫다 해보세요 나는 이게 싫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고로 나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게 싫다 우리는 이걸 원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소통의 고수는요 그냥 우리 그냥 수다 떤 느낌이에요 우리 오한숙이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옆집에 사는 우리 언니 그렇죠? 이모님과 저는 동물사람이세요 그냥 우리 만나서 수다 떤 느낌이어서 진짜 이 수다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힘도 있지만 아까 영양가 말씀하셨잖아요 저 오늘 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고 가는 기분이에요 쌤 만나서 다행입니다 오늘 수다의 사회학이라 그래서 수다가 어떻게 사회학이랑 연결될까 했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시죠 이게 수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저도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어서 많이 배웠어요 오늘 저희가 또 질문 좀 받아 봤는데 오늘 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선생님 먼저 하나 좀 뽑아주세요 네 지금 요즘 남자들의 수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남자들이 올레길 걸으면서 부인하고 사이좋게 가는 사람들 보면 얘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집에서는 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데 길에 나오니까 할 얘기들이 있다고 그러세요 저는 남자들의 수다를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이렇게 맺혀있는 게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의 수단은 자기가 착지하려고 하는 이 현실에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이제는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이 사람도 애쓰는구나 좀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남자들은 잔소리하면 안 돼요 뭘 말을 하는데 소통한다고 하는데 근데 방법이 잔소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와야 돼요 집에서는 보면서 지적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집에 있으면 지적질 하게 돼요 근데 밖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한테는 이제 수다가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됐다 근데 같이 걸으면서 술이 아니라 술다가 아니라 수다로 그리고 사실 수다가 또 활용이 될 때가 소통이잖아요 수다를 떨어야 우리가 소통이 되는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마을의 부녀와의 활동을 하면서 소통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교수님 얘기하는 와중에 이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소통이고 이제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마을의 활동을 하면서 아까 뭐 어쨌든 저희 회원들이 50명인데 그 50명 눈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과연 오늘 주제를 어떤 얘기를 해야만이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고수처럼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녀회장은 말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품고 그다음에 넉넉하게 그런 게 일단 보살핌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뵙기에 보살핌의 카리스마가 뿜뿜 뿜어져 나오세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 사람들 즐겁게까지 해야 되겠다? 그건 너무 과욕이시고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맞춰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재미있는 유머 같은 거 요새 뭐 톡방에 돌아다니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맺게 해가지고요 그거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내가 얘기해줄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 하나 듣고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웃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 그 비슷한 얘기 아는데 그래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요 사실은 요즘 리더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내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신나게 재밌게 일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가서 그 놈하게 멋진 얘기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거 다 소용없다 그냥 한마디로 빵 터지게 해줘서 자 우리 이 기운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집이 있죠 그런 걸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을 웃겨야 돼요 웃기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소통에 화두는 사실 SNS 오늘 마침 또 그 질문도 나왔어요 SNS에서 하는 수다도 이 수다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다의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다를 할 때 약간 과시하려는 거 있잖아요 아유 또 생일이라고 애들이 이런 걸 사 왔네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뭐 누구 시집 잘 가갖고 뭐가 어떻게 됐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SNS에서도 뭐 인사 때문에 나는 거 나 여기 갔어 플렉스 이거 먹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서로 좀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SNS에서 수다 잘못하면 동창에 잘못 갔다 상처받고 오는 것처럼 이 SNS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하고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SNS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나랑 코드가 맞는 거 내가 이걸 받으면 나도 힘이 나는 거 그런 것만 택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 말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요즘엔 다 좋은 것만 많이 올리니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좀 불행해 보이는 게 약간 역기능이었는데 그런 걸 좀 의도적으로 좀 하고 내 마음과 비슷한 그냥 그런 것도 좀 나는 이과는 아니야 그래서 요새 인싸 아싸 그러잖아요 자발적 아싸가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아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거 아니 지금 요 분만 빼놓는 거 같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는 인생은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젊어서는 철학 책도 있고 종교 서적도 있고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딱 생각해보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뭔가를 나누는 게 인생이다 그냥 반가웠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 그 순간순간들의 누적이 인생이잖아요 제가 아까 춤을 더 많이 추겠다라고 임종인을 맞는 분들이 얘기했다는 건데 그 두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것 그게 아쉬웠다 왜냐하면 말부주라는 게 있잖아요 말로 부주해 줄 수 있는데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부주 한 번씩 알려주세요 아유 잘하셨어요 언니 고마워 언니 너무 땡겨주셔서 원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근데 오늘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도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I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 I feel like I've had all been태 아유 잘하는거 나 escalated 아유 잘하σι faculty